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지성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과 관련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떠나게 된 둥지, 그리고 이제 근로자 3명 중 1명은 실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고용시장과 관련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인이 2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서 12월 동안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의 근로자들의 31%는 기업들의 예산 삭감 그리고 감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제로 떠나게 된 둥지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실제로 트위터 내 근로자들이 받을 해고 메일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실제로는 이제 근로자들이 해고 그리고 감원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구직자 대비해서 일자리가 수백만 개 더 많다라고 미국의 고용시장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실업률도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 그리고 구직자들의 심리가 하강하고 있음을 또 알려주는 그런 지표라고도 보여집니다. 근로자들이 느끼고 있는 고용 안정 같은 경우에는요. 또 업종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품 관리가 46%, 품질보증 40%, 마케팅 39%, 금융과 IT가 37%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예산 삭감이라든지 감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요. 법률은 22%, 행정이 23%, 군사 및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5%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고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고용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에 사실은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이 더욱더 시장 입장에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일을 좀 바라봐야 할까 분위기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쏘쏘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너무 좋아도 너무 나빠도 안 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바로 고용시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라고 보여집니다.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좀 봤을 때도요. 구직장 한 명당 일자리가 1.7개 정도 충분하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 같은 경우에 몇 달 전에는 일을 좀 상회를 했던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고용시장이 냉각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 물론 이제 고용호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국 경제 펀더멘터를 좋게 보는 그 주요한 근거가 되겠죠. 이날만 하더라도 에드야디니 회장 같은 경우에 타이트한 고용시장에서 침체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강한 고용이 침체를 피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또 긴축관 첨에서 보자면 고용이 좀 냉각되기를 바라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그러나라고 또 반문을 하자면 언제까지 우리가 bad news is good news 그러니까 나쁜 경제 지표가 시장에 긍정적일지도 이런 로직이 통할지도 의문인 그런 또 애매한 혼재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이 최근에 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빌알이라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혹은 연준이 최종금리에 다다를 때까지 지표가 좋을 시에는 긴축 공포가 강화되는 이런 또 지표에 집착하는 시장의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쯤에야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는 고용 지표가 새로운 CPI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집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트렌드도 고용 시장의 트렌드와 연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 부진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좀 호재로 해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언제까지 갈까? 그리고 고용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면서 침체 깊이가 어떻게 달라질까? 여기에 따라서 여전히 시장의 반향성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팬데믹발 주가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다. 이 얘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까지 사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다라고 하고요. 즉, 지난 2020년 3월 이후에 저점을 이제는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쭉 내려간 그래프도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도 좀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에버코어라는 기관에서 물론 아마존에 대해서 아웃포폼이라는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를 20달러 내린 150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내년에도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15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 좋은 뉴스가 다수 좀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주가가 오늘도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에버코어라는 기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요. 여전히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재량 소비와 관련한 그런 악재를 얘기를 했는데요. 재량 소비제에 대한 구매가 블랙프라이데이를 제외하면 꾸준하게 10월 정도부터 부진한 장세를 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의 한 70에서 80%가 재량제 구매와 좀 연동이 돼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이 좋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클라우드 사업부에 대한 우려도 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WS 같은 경우에 아마존 전사 매출에는 13%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익에는 70% 이상을 좀 차지를 하면서 역시 커머스와 클라우드 모두 먹구름이 낀 모습. 그러면서 아마존의 주가가 팬데믹 이후에 저점까지 떨어진 모습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팬데믹발 랠리를 저희가 즐길 때도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일장 충봉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과 관련해서 좋은 얘기는 없을까 한번 판단을 내려봤는데요. 굿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존과 관련해서도 내년을 기대하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가 또 기기울여서 들어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골드마삭스 같은 경우에 아마존에 대해서 최선호주로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 165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이제 마진이 회복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AWS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성장성은 우월하게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시 어드바이저리라는 그룹에서도요. 아마존을 내년에 탑픽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임의 고객 기반을 활용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여러 방면으로 또 존재감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AWS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이 여전히 좀 높기 때문에 전사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아마존 주가 하락을 좀 야기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에버코어라는 기관의 분석을 좀 보더라도요. 워런 버핏 같은 장기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할 만한 그런 요소도 아마존이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또 혼재된 분석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의 장기 투자 매력을 지목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은 신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본사업의 가치가 좀 강가가 되고 있다. 비용을 좀 많이 쓰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프라임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광고를 도입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금을 한 300억 달러 정도 지금 쌓아놓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자사주 매입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버크 셀스웨이가 지난 2019년에 아마존을 매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한 12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좀 갖고 있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워런 버핏이 아마존에 대한 지분을 정말로 가치 투자의 일환으로 더 담는다면 시장의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마존의 최근의 흐름이었습니다. 막혐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